안녕하세요. 러브고시입니다. 고담 시즌 5, 7화 미드 영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Look, Bottom Line, Walker and Dorrance are out of picture. 요 대사 하나의 두 가지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Bottom Line입니다. 밑줄? 맨 밑바닥줄? 그 뜻이 아니고요. 최종 결과라는 뜻입니다. 왜 맨 밑줄이 그런 뜻을 쓰냐면요. 대자대조표, 순익계산서의 최종값이 맨 끝줄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비롯된 유래된 말입니다. 은근히 자주 씁니다. Bottom Line. Bottom Line is. 그래서 결론은, 최종 결론은 이런 식으로 찾지 말랍니다. 여기는 is가 아니고 아죠. 두 사람이라서. Out of the picture. 요것도 직역하면 무슨 뜻인지 알이송하죠. 알 수 없죠. 그림 밖이다? 여기서 picture는 맥락입니다. 맥락관계에서 빠졌다. Out of the picture. 그래서 뜻은 관련이 없다. 관계가 없다. 요란 뜻으로 Out of the picture. 요거 생활영어 표현으로 미국 사람들이 자주 씁니다. 나 빠질래. I'm Out of the picture. 뭐 어떤 일이나 관계에서 빠질래.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반대말이 있긴 한데 자주 쓰진 않습니다. Out of the picture를 빠지는 거. 관계 없다고 말하는 거에서 자주 쓰고요. 관계가 있다는 Out of 대신에 In을 씁니다. In the picture. 거기에 관련이 있다. picture가 그림이 아니에요. 여기서 뜻은. 관련. 전체적인 맥락. 관계. 관련. 그런 뜻을 쓴 겁니다. 지금 익혀주시면 다른 미국 드라마 들을 때나 영어 원어민과 대화할 때 듣게 될 겁니다. 딜. 딜. 물음표니까 끝으로 올려야죠. 영어 원어민을 말끝으로 올려서 만들거든요. 딜. 직역하면 거래?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요즘 최근에 북한하고 미국 지도자가 열심히 딜을 하려고 했죠. 거기 딜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래라는 뜻이 아니고 정확히는 뭐죠? 서로 어떤 것에 대해서 특정 조건으로 합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딜 하면은 서로 어떤 조건 특정 조건에 합의할 거야? 합의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본 거죠. 미국인도 일상에서 이 말을 잘 했어요. 딜이라는 표현을. 따라서 미국 드라마에서 엄청 많이 나옵니다. 딜. 서로 주고받기로 뭘 약속할 때가 많거든요. 단순히 무슨 물건 거래만의 뜻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물건 거래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지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자연스럽게 의역하자면 거래? 그 뜻이 아니고. 그렇게 할 거야? 그럴 거지? 어떤 조건에 대해서 합의를 보고서. 그럴 거지? 그렇게 하기로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딜. 뻔하지 않아? 이걸 영어로 당장 말하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저조차도 당장 말 못합니다. 이렇게 미국 드라마로 들어서 익혀놓기 전에는 당장 어떤 한국말에 해당되는 영어 표현이 뭐라고 바로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익혀두고 열심히 공부를 해둬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Isn't it obvious? obvious는 아는데 뻔하지 않아의 이 obvious를 쓸 줄은 생각해내기가 만만치 않죠. 아무튼 뻔하지 않아 영어로 Isn't it obvious? 맨 앞에 다녀요. 찹찹. We are on very tight schedule. 뒤에 말에서 찹찹의 뜻을 어느정도 유추할 수 있죠. A very tight schedule. 스케줄이 빡빡하다 잖아요. 지금 상태가. 우리 스케줄이 빡빡하다니까 앞에가 무슨 뜻이겠어요? 추측할 수는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죠. 찹찹.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 상대방을 서두르라고 재촉하는 말이죠. 빨리빨리. 영어로 찹찹입니다. 정말 자주 나옵니다. 어느 미국 드라마를 보시든 찹찹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듣게 될 겁니다. 찹찹. 빨리빨리빼이. 빨리빨리. 찹찹. 모덴 패밀리에서 한 번 들은 것 같고요. 거의 모덴 드라마에서 한 번씩 들은 것 같습니다. 찹찹. 근데 이거 제가 좀 깊이 들어가서 어원을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게 어원이 의외로 중국어라던지구나? 자세하게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어원이 중국어랍니다. 찹찹. 빨리빨리. ok so what are you going to do? 뜻이 어려운 건 아니죠. 일단 뜻을 번역해보면 직역하면 어쩔래 너 무엇을 할 것이냐 직역하면 그런거죠. 너 어쩔래 결국 어쩔래 하고 상대방한테 물으면 그런거죠. 요 요 이 바름형 저 색칠한 단어 아니 문장 제가 발음을 어떻게 했죠? 영어원음이 어떻게 발음하죠? 잘 들어 보세요 굉장히 빨리 발음한다고요? 아닙니다 빨리 발음하는 게 아니에요 빨리 발음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여기 밑에다 써놨죠 발음을 한 단어씩 끊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의미 단위 묶음식으로 끊어서 발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뭉쳐서 한 호흡에 가니까 빠르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느껴지는 건 영어 발음이 빠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익힐 때 듣기, 말하기를 할 때 익힐 때 한 단어씩 말하는 식을 피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상대방도 못 알아듣고 나도 상대방 말을 못 알아듣죠 영어로 하는 거 한국식 영어로 발음하는 건 알아듣죠 서로 What are you gonna do 이렇게 딱딱 편하게 듣기 좋게 천천히 말해주는 거 같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제가 밑에 묶음으로 표시했죠 슬랫으로 이렇게 짝대기 사소한 싹대기로 이렇게 묶어서 발음하고요 와류 와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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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발음은 미국 드라마에서 들어보시고요 제가 최대한 비슷하게 형대 낸 겁니다 와류 와라유 freaky 와라유 와라 Till 되겠습니다. 이것만 이런게 아니고 영어 문장 뭐 거의 모든 문장이 이렇게 의미 달인 묶일식으로 발음하니까요 이렇게 평소에 들리는 대로 잘 그대로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you can say that again you can say that again 지격하면 뜻을 알기 어렵죠 일단 지격해 볼까요 어쨌거나 you 너는 할 수 있다 can say 뭐를 말할 수 있다 that that은 여기서는 그 말이죠 상대방이 앞서 한 말 입니다 again 다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는 앞서 한 말을 다시 할 수 있어 내가 한 말을 너는 앞서 내가 한 말을 다시 할 수 있어 다시 말할 수 있어 say 이니까 무슨 뜻이죠? 모르죠. 지격으로는 뜻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말입니다 저도 몰랐고요 찾아보기 전에 저도 찾아봐서 알은 거예요 제가 뭐 미국인도 아니고 저도 공부해서 이제 저 스스로 공부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것 뜻은 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 라는 뜻입니다 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니까 그 말을 네가 아까 말은 다시 말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아시겠습니까 어쨌거나 요 말도 미국인이 일상에서 자주 쓰는 생활 영어 외 한 마디니까 꼭 알아두십시오 you can say that again you can say that again 그걸 다시 말할 수 있다? 아니죠 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 요 뜻입니다 you let me down jim you let me down jim let 사람 쓰고요 목적으로 down 누구를 실망시키다 욕 표현도 일상에서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that's a rhetorical question 수사 의무미는 뜻입니다 이 색칠한 단어 question rhetorical이 수사적인 뭐 이렇게 꾸미는 그 뜻이죠 수사 의무 수사 의무미는 그러니까 수사 의무는 뭐냐면 답을 알고자 하는 말이 아니다 아닌 질문인거죠 질문의 형식을 취했지만 질문이 아닌 거에요 아 굉장히 어려운데 예를 들면 간단합니다 무슨 짓지 금방 아셨어요 who care who care who care 이게 질문 질문이 아니고요 nobody cares 아무도 신경 안 쓴다는 거죠 nobody cares 그 뜻으로 말한 거죠 who cares을 질문 의문문의 형태지만 의문문이 아니죠 이렇게 근데 이 대사가 왜 나왔냐면 상대방이 수사 의문문에 답을 해버리니까 황당해서 이 말을 하는 거에요 그거 그 질문이 아니고 수사 의문문이야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뜻은 뭐래요 그 질문이 아니었어 이렇게 말한 거죠 결국은 결국은 이제 표면적인 뜻은 that's a rhetorical question 그건 수사 의문문이었어 이렇게 말했지만요 아 그거 질문이 아닌데 왜 대답을 하고 그래 이렇게 말한 거죠 마지막이네요 so who's the lucky father 직역하면 그래서 운 좋은 아빠는 누구야 임산부한테 지금 애 아빠가 누구냐고 묻는 말인데요 자식을 얻게 되면 좋은 일이죠 그래서 who's the father가 아니고 lucky를 넣어서 who's the lucky father 이렇게 말하는 편입니다 그냥 who's the father라고 얘기하지만 lucky를 더 넣어서 좋은 소식이니까 자식을 얻게 되는 이렇게 요 단어 그대로 요 표현 그대로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디선가 들리겠죠 who's the lucky father father 이 문문이니까 올려야죠 who's the lucky father 이 아빠가 누구야 이 운 좋은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물은 겁니다